경기도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7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. 도는 24일 기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점검해 파주시에 19억 원 등 피해 규모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하천,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사용됩니다.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의 누적 강수량은 평균 360mm로 하천과 도로 등 잠정 27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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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